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아크트릭스의 후디를 입고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크트릭스의 나가우디 3세대 제품인데요. 이게 보시면 팔 쪽에 엄지를 끼우고 계시듯이 엄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생겨났고요. 그리고 일단 왼쪽 가슴쪽에 지퍼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간단한 걸 휴대할 수 있게 나왔고 그리고 또 안쪽이 후리스트 스티트 소재로 나와있어서 요즘같이 쌀쌀해질 때 입고 다니시면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밖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. 네, 되게 따르세요. 일단 겨울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될까요? 네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